오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는 대선에서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참석해 청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. 취임식 직후 의사당 안에서 마련된 오찬 행사,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참석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.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밝은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감사를 표했고,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박수를 유도했습니다.